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레유기 1장에서 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6월절은 1년 된 어린양이고 성찬식은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넷째,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레유기 1장에서 5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33일 레유기 1장 여왁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왁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우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런 여우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우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우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배워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우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우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우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우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과로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과로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우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우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우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우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우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우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우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우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천이삭의 소재를 여우와께 드리거든 천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우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레유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재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우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우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갈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재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우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우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재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우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우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릴지니 이는 화재로 여우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우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우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오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우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래니라. 레위기 4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우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우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우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우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우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우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지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개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는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들일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류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곳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제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재제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제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제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제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재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부지중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 놀아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양때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죄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죄물의 피를 재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재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여 그 다음 것은 귀례대로 번죄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 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재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재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결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재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부재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가나림의 러블레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자가 되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굿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굿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약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성경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된 koń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